이 친구가 나를 보라고 오케이, 갔어요. 처음 자세가 잊어주세요. 난 전부 다요? 네. 단단히. 난 영영.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기적 부분이 아닌 편하게 그냥 수개고 있는 거예요. 난 멍크운조에 가. 난 멍크운조에 난 스바일 스바일. 영영 스바일 스바일. 그리고 2개. 난 멍크운조에 가. 난 멍크운조에 가. 난 멍크운조에 가. 그렇게만 알고 있으라고. 노래 시작이. 혹시 이 친구들이 십조맞이 좀 노래를 알까요? 플렉니크의 방라. 그다이 인쌤에 가. 모른대요. 혹시 투페임은 아냐고. 네. 네. 노래를 들어보긴 했는데 십조만되면 십조만되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네요. 여기서 제일 유명한 투표음 노래가 뭐죠? 플렉니크의 방라.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저도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했더라고요. 이 노래를요? 이 노래를. 그 때리기와요. 그 때리기와요. 그 때리기와요. 친구였어요? 네. 네. 영상 봤어요. 맞죠? 혼자 하고 댄서 4명하고 같이. 댄서 4명하고 같이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요. 처음에 노래를 들려주면. 오케이. 플렉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요. 처음에 노래 잠깐만 듣고 가겠다고. 네. 팡 플렉 꺼나가. 네. 너무 어려워요. 네. 아까 전에 CD 갖고 온 것도 있는데요. 이걸로 바로 트는 게 쉬운데. 만약에 이게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면 이걸로 1, 2번 이렇게 트야겠네요. 아 진짜요? 네. 이걸 하다가 좀 불편하네요. 이 노래를 들을 때 일단. 네. 한 가지. 애워줬수만 하는 박자가. 노래 시작하면. 빰. 빰. 이 박자가 있어요. 그 전에 편abis을 들을 때. 불만한 파우묵을 일단. 그리고 나중에 thể 말해주셔서. 그 아이들이 있는 것들은. 그는 어떤 아픈 파우러를 하는 게 더 좋은. 빰. 이거 듣다 보니까. 뭐 하는 거 그게 더 좋은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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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이거에요. 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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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를 조금만 부탁드립니다. 무슨 박자인지 알겠네요. 첫째는 두 번째를 조금만 부탁드립니다. 처음에 다시 아까 그 자세입니다. 완벽해. 뒤로 돌아와요. 다시 돌아와요. 처음에 이 친구가 처음 밤에 혼자 일어나야 해요. 그니까 음성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아gh 쿵 그 다음 박자에 다음은 빰, 다같이 빰 동시에. 두 번째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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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그 다음 1, 2, 3, 4라고 그냥 할게요. 1, 2, 3 다같이 3.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이번엔. 빰, 빰 3 크랑 생일이니까. 빰, 빰, 가장 먼저 내외를 룹덩이니까. 칭팬의 첫 번째. 안대쪽 2는 점점 더 살짝 안대쪽 3는 점점 더 높은 표정 하지만 종류가 악랄爷 안 색만 dram 이 친구가 원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원. 투에 이 친구가 올라오는 식으로 손가락을 쳐달라고요 투에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해요? 원. 그리고 또는 그 2번이 아래쪽에는 칭팬의 지역은 이렇게 모든 것이다 전부 다 모두 다 1, 2, 1. 그럼 다음 친구들에 3. 그리고 3. 3, 3. 3, 3. 3까지만 해주세요. 4, 3, 2, 1. 그냥 밧자로. 1, 2. 4, 3, 2, 1. 1, 2. 2. 2. 2하면 다른 친구들이 2 나머지는 44 $1 둘이 Gast cio? 응 동시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넉넉 tyl 5, 6, 7, 8, 1, 2, 3, 4 And 그 다음에 아까 그 박자 있죠? 처음 밤에 이 두 친구는 팔 같은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몸은 바깥으로 0, 1, 2, 3 처음에 이 두 친구는 팔 같은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몸은 바깥으로 0, 1, 2, 3, 4 그리고 이 두 친구는 바로 이 두 친구는 맞죠? 돈이 이쪽으로 오고 보스가 이쪽으로 오고 네 네 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근데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죠? 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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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하나 둘 셋 넷 빰 빰 빰 빰 근데 조금 너무 얘기하지 말고 조이 뻔해 조이 뻔해 조이 뻔해 그러면은 지금 보스랑은 지금 잘했는데 조금만 더 벌려주기를 좀 더 멀리 가라고요? 오케이. 메가끔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콩 그러면은 보스돈 바깥쪽으로 남캥 안쪽으로 뽀 안쪽으로 뽀 안쪽으로 2-3 네. 그래서 같은 박자의 아까처럼 코레로 빰 빰 빰 세 번을 쳐주면 돼요. 네. 능성 사 문간 그러면 몸은 몸은 똑같이 하는 건가요? 아니. 이 친구는 나가고 들어오고 팔 동작 이런 거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오케이. 맵 칼 칼 통과 버스 택 택 그리고 유는 앞으로 방어로 롯 뉴 롯 뉴 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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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넥 마 사이, 콘넥 마 과라. 과라, 사이. 여기까지 얘가 너무 복잡하죠? 여기가 너무 복잡하죠? 켜 때 미카, 공 미카? 얘 했대요. 그냥 퍼지는 첫 동작만 한 번 잠시 해볼게요. 그럼 앉아서 부터? 네, 여기서 그냥 올라온 상태. 그냥 또 깐는 건. 잠시 바로 백 overall, 5,6,7,1. 이렇게 올라온 상태. 흡입이 많이 올라온 상태. 3,4,5,6,7,1. 어떻게 자리를 바꿔야 되는지, 교차를 하는지 모르겠대요. 아, 둘이 나가고 앞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. 여기 앞에 두 친구는 많이 벌어져 주는데 이 두 친구는 살짝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동참이 꽂혀있게. 많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제 친구들이 갈 때 볼 수 있어요. 그냥 이 친구들은 많이 나오고 그냥 살짝만 와서 이 정도 그림으로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친구는 서로 한 번 교차. 그러니까 뺨 자리에 그레이프가 오고 그레이프 자리에 뺨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? 굳이 이렇게 둘이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고요. 이 친구도 그냥 많이 많이 그림만 그러면 자리를 아예 바꾸는 게 아니고 네, 그레이프가 그러면 앞으로 갈게요.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뺨을 가운데 두고 이 정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뺨을 가운데 두고 이 정도 볼 수 있어요. 이 정도 위치면 되나요? 네. 이 정도 위치면 되나요? 네. 오케이. 그럼 여기까지 이 그림만 한 번 만들어 볼게요. 동시에 확 도착하는 걸로. 오케이. 뺨을 가운데 두고 이 정도 볼 수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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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엉덩이 치는걸로 바꿔요 뉴는 그럼 근데 박자가 카운터가 edited out os 저는 이미 Você 6, 7, 8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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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놔요 에는 양 MB al 동시에 welcoming으로utsis 1, 2, 3 한번 더 다시 1 동시에 5, 6, 7, 8 내가 계속 가리고 있구나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죠? 알겠어요